폭염 속에서도 건설의 현장은 언제나 열기로 가득합니다. 지난해 5월에 착공돼 국내 10번째 고속도로가 되는 중부고속도로 건설 현장.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대전시 신대동까지 약 142km 구간을 총 10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해 금년 8월 중순 현재 전체 공정의 40% 진척을 보이면서 87년 말 중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청원군 남위면까지 120km는 4차선 새 도로를 건설하고 남위면에서 회덕까지 22km는 기존 경부고속도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 연결하게 됩니다.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군대